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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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입니다 자 소닉 포시스가 지금 데모판이 나왔습니다 일본판 가시면 일본판 일본 닌텐도 이샵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버전입니다 소닉 포시스 가봅시다 소닉이 있는데 이 전 것도 재미있다고 매니아가 엄청 많아요 참고로 아시죠 저 일본어 하나도 몰라요 자 이거 뭐죠 뭐지 뭐 뭐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베스트 타임 이게 빨리 달려가는 건가봐요 예 자 몰라요 일단 해봅시다 오우 오케이 뭐가 있네요 오케이 점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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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는 브레이크 인가봐요 오우 오우 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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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와 부스터가 있네요 부스터 돌아올 수도 있구요 고마운 예이 오 capacidad 수주일 바꼈어요 으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중간에 멈춰볼면 어쩌라고 아 예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시간 기록을 재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우우우 쫑쫑쫑 빨리 달려 고고고 우와 고 오 예 이곳이 사막이 된다는 의견이 다가가 부터가 탈퇴한 것이다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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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타임을 걸어놨나봐요 아이씨 정해진 시간에 걸어놨나봐 타이머만 딱 그 시간만 할 수 있게 아 이게 뭐야 아 그래도 흥미진진한데요? 잘 집중력이 후웍 짜게 해야지 그냥 막 너무 빠르니까 집중을 막 해서 해야 돼요 괜찮은데?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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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는 아무것도 하는게 없어요 버튼이 버튼이 두개 밖에 없어요? 아 이걸 때려서 보내는거야? 오케이 자 때려주는거죠 아 너무 짧다 데모 이게 뭐에요 아무리 데모라지만 너무 짧게 해놨다 자 이게 뭐죠 리스폰 딱히 뭐 B E 똑같애 똑같애 소닉을 타올시다 에이빙나 신혜리 우리는 샤도를 채우고 오오 ZR 오오 자 총도 쏘네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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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길게 하자 좀 아 아 진짜 답답하다 오 근데 이거 재밌다 재밌는 것 같은데요 오예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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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동전 하나도 안 못奇 오오 와우 웅 고고고 역동감이 장난아니에요 빨리 가면 계속 할 수 있는건가? 요구맛 그런거 같죠? 저기보다는게 말이죠 소니크는 말이예요 안돼 아씨 안돼 우이입 가면에 오고 소니크를 죽었단다 이거뭐야? 너무 느리잖아 자 이거 뭐죠? 너무 느리잖아 샤오 어허 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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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밝고 밝고 넘어가 넘어가 슈슈 오 예 후후 아 뭐야 이게 이상하네 언제 끝나는건지 모르겠어 언제 끝나는건지 ㅋㅋㅋㅋ 그냥 시간제한이 있는거 같아요 고고고 시간이 없어 아니야 너 말고 내가 시간이 없어 더 해야 된단 말이야 조금이든 더 하고싶단 말이야 자 날 말리지마 가자 가자 우후 오케이 예 우후 우후 니 아 안돼 여기까지가 체온가 보다 아 더 하고 싶은데 자 소닉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1번 계정만 만드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닌텐도 e샵 계정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쓴 이메일로 닌텐도 스위치에다가 아카운트 만들면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닉46 재밌네요 저희 마리오 오리세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 좀 지쳐요 그죠 그래도 잠깐이나마 즐길 수 있어서 소닉46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착각이었습니다 바이 좋아요 바 구독 바 후후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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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